들어가봐 와 너무 까짓한 거 같아 와 너무 까짓한 거 같아 와 너무 까짓한 거 같아 에이 좀.. 와 너무 까짓한 거 같아 야 이 정도는 헤이지 와 너무 까짓한 거 아니야? 와 너무 까짓한 거 아니야? 형 형 형 호랑마비 아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 만났는데요 형 있으면 안전해 진짜 친형이랑 있는 느낌 같아요 잘 지냈어? 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근데 더 이뻐졌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여자같이 아직 부드럽네 괜찮아요? 우리 딸 알잖아 알아요 제인 제인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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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가 널 좋아하지 알아요 알아요? 형 딸 저한테 주기로 했잖아 그때 그랬냐 내가? 그때 그때 제니는 소개해줄게 잭슨아 이랬어요 그래 네가 관리 잘해봐 오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사우나 가봤어? 사우나 가봤어? 사우나 가봤어? 우리나라 문화는 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목욕을 같이 오는 게 너무 뜨거워요 아아 아아 야 이거 가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바빠가지고 그래도 우리 항상 연락하고 있죠 연락을 하지 우리 우리 대한가수협회가 이제 한 10년대 남진 초대회장 그다음에 송대관 태진아 그다음에 내가 5대 시작이 됐지 그 가수회 응응 가수협회 제 이름 등록되어 있어요? 몰라 그냥 아이돌 아이돌도 해요? 아이돌도 하지 회비는 18만원인데 한 달에 18만원 아니야 1년 1년이요? 1년이야 1년 가입하면 안 돼요? 응? 가입하면 안 돼? 가입하면 좋지 진짜요? 응 그 박진영 형도 그 가수회에 가입했어요? 왜? 안 했나 봐 잘 나가니까 안 했겠지 왜요? 니가 허락을 해 니가 허락을 해 하라고 할까요? 응 지금 바로 전화할까요? 그래 전화해 빨리 가입하라고 응 전화해봐 그래 그래 형 형 형 형 형 형 지금 저 김한국 형이랑 같이 있어요 네 잠깐만요 누구야? 박진영 PD님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? 나 호랑나비인데 나 호랑나비인데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 형 한국 형이 회장이에요 가수 협회 회장이에요 회장님 맞아맞아 근데 형은 왜 가입 안 했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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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가입 안 돼 있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이 하자 저 가입하려고요 하하하하 근데 가입할 거면 1년 18만원 내야 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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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만약에 둘이 같이 가입하면 18만원 18만원 좀 깎아줄 수 있어요? 좀 깎아줄 수 있어요? 좀 깎아줄 수 있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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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같이 가입해도 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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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YP 사랑해요, 가족. JYP 패밀리에요, 형. 알아 알아. 보고 싶어요? 어 나도. 야, 너 바로 들이대는구나. 아니요,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. 항상 제가 사랑해요, 근데 나도라고 안해요. 그냥 웃어요. 알아 알아. 아니, 웃는다는 건 마음이 통한다. 아니요, 근데 만약에 제가 수지였으면... 제가 수지였으면... 수지? 만약에 제가 수지였으면... 박진현 피디님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 나도 이러겠죠. 그럼 제가 좋으니까... 야, 너 진짜 엄청 들이대는구나. 들이대. 근데 네가 들이대. 아니, 네가 맞는 거, 네가 잘하는 거야. 오래간만에 만난 김에... 내 노래 알지, 이거? 네, 잠깐만. 이거 틀기 전에 제가 이 노래 좋아해요. 얻은 거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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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래 알아요? 얻은 건데. 아, 그 무슨 노래죠? K-O-R-E-A. K-O-R-E-A. 아, 가자 월드컵으로? K-O-R-E-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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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 월드컵으로? 아, 가자 월드컵으로? 아, 가자 월드컵으로? 아, 가자 월드컵으로. 아, 예전에 들었었어요. 회사에서. 야, 야 라고 했지 알았어요 처음에? 네. 잠깐만. 야야야 했지.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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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K-O-R-E-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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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게 최강의 한국. 오, 사운드 좋은데. 형, 저랑은 노래 하나 하는 거 어때요? 좋아. 좋아. 잭국. 김잭국. 김잭국 어때요? 김잭국. 찜질복 또 있다 형. 형, 진짜. 진짜. 편지고 그냥 온다. 짜자자자자자. 짜자자자자자. 야, 이거 작다 이거 씨. 작아. 짜자자자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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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몸 좋은데. 왜? 몸 좋아. 형. 나. 나 츄용. 내가 도착해. 하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형아, 너무 많이 갔린 거 아니야, 그axe. 내가ב식중. 하하하하. 할머니 ». 하하. 하하하하. 모두 Assim, 같이. 하하. 延 staan. 고생하셨지 오!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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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 사주자 고생하셨어 아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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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을 벗는 게 이루어질 거짓말이야 고맙다 야 너나볼 수 아닌데 너나볼 수 아닌데 야 눈물난다 눈물난 됐어 나 됐어? 어 내가 이렇게 기러기 12절말에 몸 닦아주는 후면 충분이야 아 가봤어? 가봤어? 진짜? 네 넌 어떻게 이쁜이야 여자분이야 너 여자야? 넌 여자 넌 또 너 여탕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왜 이렇게 추워 와 이거 색깔 좋아 이건 뭐예요? 이건 날짜 지난 거 한 방 타임 한 방 타임 따뜻하다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와 너무 깜찍한 거 같아 와 너무 깜찍한 거 같아 에이 좀 야 와 너무 따뜻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따가 들어가는 거야 와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? 뜨거워 뜨거워 더 들어가 봐 목을 잠겨 그렇지 그렇지 형 홍콩에서 홍콩에서 사우나 있어요 홍콩은 없어? 네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네 우리 한국은 아들이랑 와서 떼도 밀어주고 홍상시에 이제 못 한 날을 여기서 이제 같이 땀을 빼면서 고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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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도 좋고 있긴 있는데 네가 안 가서 갈 거야 네 근데 홍콩에서도 뭐 목욕탕 가도 고백은 안 해요 누가 오래 있나 해볼까? 네? 누가 오래 있나 해볼까? 누가 오래 있나 형 형 괜찮겠어요? 네가 있는데 뭐 나랑은 응 형 진짜 괜찮아요? 아니 내가 숨 못 참으면 올라오면 되니까 복잡하지 마 죄송해요 네가 그래도 오래 있어라 나보다는 네가 어리니까 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안 나왔어? 야 야 야 야 웬만하면 올라와 야 야 이거 하루 종일 어? 젊은 게 좋구나 젊은 게 좋구나 나이 어리니까 형 오래 있네 응. 응. 야 이거 너 잘못되는 거 어떡할라 그래. 괜찮아요? 형 뭐 나와왔어요? 형 뭐 나와왔어요? 난 조금 전에 올라왔어. 너 진짜 오래 있다. 형 우리 다음에 그냥 시간 날 때 형. 응. 자주 오는 거 어때요?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오자. 약속 지킬 수 있니? 형 지킬 수 있어요? 지킬게. 난 좋아해 사우나를. 난 저거 좋아해요. 난 저거 좋아해요. 좋겠죠? 내가 좋아하는데. 약속해. 약속해. 이거 진짜 주셨겠다. 약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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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추운 날씨 있어. 괜찮아? 괜찮아? 어? 괜찮은데. 여기 이제 안심 여기서. 좋다. 이렇게 좀 안심. 와 좋아. 어? 언니 좋아. 너무 좋아. 아무 생각 없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제니 한국에 없을 때 그냥 잭슨 찾아요. 응. 알았어. 제니 오면 그냥 잭슨 버려도 돼요. 버려도 돼요. 버려도 돼요. 안 버려. 다 소중해. 다 소중해. 다 소중해.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늘 가족에 대한 걸 많이 느꼈고 잭슨이가 또 그 역할을 해주고 너무 오랜만에 형국 형 만나서 다시 가족 본 느낌. 생각을 할 수nae 아주 떨어져 없는 첫 날씨? 젊ceksin. rewarded으로 눈이 없는 Prep之 struggle. 이것은بي에 있단0 noch 소중해 있습니다. 덕분에 중 기나는 보좋이 없는 게, 도움이 되죠. 덕분에 Combatuka의 때, 도움이 되죠. 언니를 더 연결하고 있을 날씨는 oh님을 듣고 있습니다. 근데LES는 이 자 WassGI까지는 사 D&D December dece 몰라서 남춘에 들어갔다 formerly, 도움이 되세요. 해 highglichют inteiro 백신 Office까지는 환 n업 잠이 될깨 Engagement 더에 mountains 참 balances 남软 94ульт雨과의 저れ dare게요.